개똥만 카운트 나 계속 나오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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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한 번 골라? 무슨 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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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자 일단은 지금 옆에 상단에 보시면은 일단은 83,980원 있는데 연세! 셔플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10% 할인으로 되죠. 30개 패키지로 했을 때 16,200원 그 다음에 어... 21,100원 그 다음에 3만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4900원으로 해서 프리미엄 셔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효율은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확률은 얼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 실험 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6,200원짜리 먼저 살고요. 자 구매 완료됐죠? 자 다음은 21,100원짜리입니다. 한 개밖에 없었지? 아아아아 자 셔플 카드 3만원짜리 갑니다! 자 이제 프리미엄 셔플 5장 주나요? 이거? 몇 개 주는 거야? 야 한 개밖에 안 줘? 5개 패키지지? 5개 패키지 그렇죠. 자 구매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라커룸에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아 씨 깜짝이야 5개 자 푸셔 5개에다가 30개 패키지 아 여기 아 100개 그렇죠 100개 50개 오케이 좋습니다. 어 산재중이 있구나 자 보시면은 어 일반 이속을 뛰었는데 몸릉에다가 리바운드 능력치 이걸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0장이고 어 7만원짜리 거의 7만원 가격으로 190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장구 같아요. 잠깐 봤을 텐데 6천원짜리 10개도 지르고 200장 만들어보자 오케이 200장 만들고 지금 4,100 아 자 스페셜 에디션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장 거기다 프리미엄 셔플 카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이속의 원고리 레이어 어 버리고 자 엘리패스 훅슛 성공률 아직은 충분해요 자 미성에다가 골 레이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립 능하고 몸누을 빨리 띄운 다음에 공격 카드까지 맞췄으면 좋겠다 프리미엄 1 적둥 폰빅 Uh 이거 졸칸데 근데 이게 공격해서 나와야 되는데 미성 두줄이 공격해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능에서 내왔네 공격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예 рис 땀 게임 расп 어렵다. 쓸쓸! 우리 포가부님들 보시면 안됩니다. 배아픕니다. 콜콜이 포스트 완전 개똥만 카운나 계속 나오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없는 일? 실화해요? 진짜? 진짜? 형, 실은 시청자님은 다 재물되어. 됐어. 혹시 나가야겠다. 해냈다! 기타! 못 흘리는 끼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진짜? 우와, 난 진짜 해냈어. 우와, 난 해냈어. 공격에다가 푸셜은 세 장만 바르고요. 나머지 두 장은 우리 씩씩이 줄 저기 뭐야. 카드로 한 번 맞춰보죠. 이렇게 한 번 해서 알뜰하게 다 써보는 걸 할게요. 남자는 완팔타입니다. 셔플떠 언제 바릅니까? 어. 갑니다. 미성투주. 자, 여기서 딱 세 장만 지르겠습니다. 네. 딱 세 장만. 갑니다. 오, 삼성의 미능이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삼성의 미능. 아, 잠깐만. 일단 이거 키뱅없고. 아, 잠깐만. 아,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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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삼성의 미능. 아, 삼성의 티빈슛 나오니? 아, 씨. 라스트 한 장. 그냥. 삼성의 미, 티빈. 이것도 좋아. 이거. 어, 야, 씨. 미, 티빈. 미, 티빈. 미, 티빈. 미, 티빈. 미, 티빈. 미, 티빈. 오, 삼성. 야, 삼성. 두줄로 넣었네. 아, 이건 진짜 지금 그냥 그냥. 풀업이 안하고. 어. 풀업을 안해도 220일이에요. 여러분들. 어, 린. 그, 몸능이. 어, 됐다. 아, 됐다. 어, 이렇게 앙타 한번 부려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완성했습니다. 아오, 일단은 알짜배기들은 다 모았네요. 어. 아, 삼성도 만들어야지. 야, 이왕 만들거면 다 만들자고. 어. 빨리 맞추고. 빨리 한번. 됐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 카드. 다 맞췄네요. 자, 이제 능력 차 한번 확인해볼게요. 우리 은비님을 위해서 방송 때도 이 목소리를 해줘야겠다. 자, 완벽하다. 하하. 완벽하다. 아, 완벽하다. 어, 완벽하다. 이렇게요? 윈비치. 콕기합니다. 콕기합니다. 아, 자, 몸싸움 226에다가 리바운드 265. 아,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 좋아. 어. 3점슛이 114까지 올라간다. 226에 거의 230대까지 되네. 와아. 226.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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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이야. 226이야. 몸능이 200. 야, 이거. 전에 꼈던게. 226이야. 와아. 226. 어제 그. 그. 그 리우컨타가. 226이았나? 맞아요. 리우컨타도 그거 226이었어. 근데 이제 멜트가 있는게. 리믹이. 내가 265거지. 음. 음. 그러면 이제 걔. 겁나 사귀네요. 아, 후원은 저기. 현실을 해야돼. 우측 하단에. 그. 달러 버튼.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저. 달러. 다 달러. 어. 아, 진짜. 즉. 극강. 극강의 리우를 만들어 버려. 고맙 possibility. 아우. 수op지 참 Whoever came in onNNNNNNNNNNNNNN目前시 yeahhh ocumented fgeld구먼 붉 수업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